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확실히 LG에너지솔루션이 첫 공모주이신 분들이 아주아주 많은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들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반복되는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요. 제가 간단히 Q&A 모음집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요. 균등과 비례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자 보세요. 증권사마다 배정되는 총 주식수가 있잖아요. 그 물량을 반은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비례 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 각 증권사별 배정된 주식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 중에 딱 50%는 균등 배정에 사용이 될 거고 나머지 반은 비례 배정에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균등 배정이 뭔지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균등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KB증권에 청약한 사람이 총 100만 명, 즉 청약 건수가 100만 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균등 방식에 사용되는 물량 243만 4896주를 청약자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2.43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수점이 쭉 나올 거잖아요. 어? 소수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만 명에게는 모두 똑같이 2주씩을 배정을 하고요. 남는 43만 4896주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에게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당첨의 행운이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KB증권을 예시로 든 거고요. 각 증권사별 균등 배정 수량은 다 다르겠죠? 증권사별로 균등 수량도 조금씩 다른데 청약 건수가 다 다르게 유입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균등 배정은요. 그냥 최소 청약 수량만 참여를 해도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는 거니까요. 이번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참여만 하시면 10주를 청약을 했던, 100주를 청약을 했던, 1000주를 청약을 했던 같은 증권사에 청약한 사람들끼리는 같은 수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추천부는 빼고요. 네 다음, 비례 배정 수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례 쪽에서는 비례 경쟁률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례 경쟁률은 해당 증권사의 총 청약 주식 수를 해당 증권사의 비례 물량으로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비례 경쟁률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KB증권의 비례 경쟁률이 130대 1이다. 그러면 비례 배정은 130주에 1주를 받을 수 있겠죠? 130주를 청약했다면 1주, 260주를 청약했다면 2주, 390주를 청약했으면 3주 이렇게요. 본인이 청약한 수량 나누기 청약한 증권사의 비례 경쟁률이 바로 내가 받게 될 비례 배정 수량이 됩니다. 150주를 청약했다고 하면 150주 나누기 130을 하면 1.15가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균등처럼 추첨을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5,4,6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비례 배정 시에 발생하는 단수주들, 이런 소수점에 대해서 5,4,6입 제도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소수점 0.5 이하는 벌이고 0.6 이상부터는 올림을 해서 1주를 주는 거예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요. 100주를 청약했을 때 비례 경쟁률 130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누기 했을 때 0.77이 나와요. 소수점이 0.6 이상이니까 올림에서 1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100% 적용은 아닙니다. 단수주가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나보다 소수점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0.7, 0.8 이상이면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200주를 청약한 사람은 1.54가 나오니까 한 주밖에 못 받아요. 즉 100주를 청약한 사람도 한 주, 200주를 청약한 사람도 한 주. 비례 수량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는 자금을 조금 아끼려면 제가 5.4 유깁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주만 청약해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는데 200주 청약하면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5.4 유깁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2일차까지 경쟁률 추이를 보시고요. 최종 비례 경쟁률을 예상해보고 비례 한 주를 노리기 위해서는 예상 비례 경쟁률 곱하기 0.6, 두 주를 노리기 위해서는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0.6을 곱하게 되면 너무 타이트해지니까 0.7이나 0.8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청약 수량을 무조건 다 청약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 단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KB증권의 청약 단위 표인데요. 여기서 500주 초과 5천주 이하 구간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간의 청약 단위는 100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500주부터는 10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00주 다음은 600주, 그 다음은 700주, 그 다음은 800주 이렇게요. 510주, 520주, 550주는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4,6입을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계산을 했더니 525 뭐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500주 다음은 600주가 가능하니까 600주를 청약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증권사마다 청약 단위가 다 달라요. 제가 청약 단위 표만 다 증권사별로 첨부를 해뒀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증권사별 청약 단위의 차이가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금이 1억 8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에 1200주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증권의 청약 단위를 보시면 1000주 초과, 만주 이하는 50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해요. 1000주 다음은 1500주를 청약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나는 12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1200주는 청약이 불가능한 거죠. 결국에 1000주만 청약해야겠죠. 반면에 신한금융투자는 500주 초과, 5000주 이하까지 청약 단위가 100주 단위입니다. 그러면 1100주, 1200주, 1300주 이렇게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자금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파생되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우선 10주 미만은 청약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증권사별 청약 단위표를 보시면 알 텐데 모든 증권사의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입니다. 10주는 하셔야 돼요. 다음, 균등과 비례는 따로 청약 하나요? 아니요. 그냥 청약을 하시면 무조건 균등과 비례에 모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0주만 청약을 해도 균등과 비례까지 하신 겁니다. 하지만 비례 경쟁률이 이 경우에 10대 1이 안 돼야 10주 청약 시에 비례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균등에만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균등과 비례를 같이 청약을 하려면 최소 청약 수량에 따른 증거금 150만원 플러스 비례 청약 자금까지 따로 더 입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에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균등, 비례 모두 배정 가능해요. 따로따로 금액 계산해서 입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7개 증권사에 모두 12씩을 청약해서 균등 배정 수량을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복 청약 불가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7개 증권사 중에 딱 1개 증권사만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실수로 중복 청약을 했다면 최초에 청약한 것만 인정이 되거든요. 다행히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 KB에 청약을 했다가 다른 증권사가 더 유리해 보여서 바꾸고 싶다. 증권사 청약을 바꾸고 싶다 하면요. 우선 KB부터 청약을 취소를 하시고 다른 증권사에 다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다음, 비례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청약을 해서 한 주가 배정이 될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로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례 경쟁률 이상을 청약했을 때 비례 한 주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별 비례 경쟁률을 현 시점에서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과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7개 증권사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125대 1에서 150대 1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대 1로 잡게 되면 150주 이상을 청약해야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물론 5,4,6입을 적용하게 되면 그보다 적은 주식수로 한 주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다음, 청약 증거금. 계산식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금을 미리 입금을 해둬야 하는 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약 당일에 입금하고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넣어두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인기 있는 공모주들의 경우에는 청약 당일에 이체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막 몰려서. 그래서 미리 입금하실 분들은 해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1일차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서 입금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2일차 경쟁률을 참고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계좌는 18일에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증권사별로 다른데요. 제가 표에 계좌 개설일이라고 적어둔 부분이 데드라인이에요. 대신 신형, 하이투자는 1월 17일, 오늘까지 개설을 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KB, 신한, 미래, 하나는 청약 당일인 18일과 19일까지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계좌 개설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증권사별 20일 제한 여부를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 20일 이내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으면 또다시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KB증권 계좌를 만들었으면 매일 대신증권 계좌 못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 20일 제한을 피해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비고란에 적어뒀어요.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다면 카카오뱅크 제휴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신한솔이 있다면 신한솔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좀 최근에 변화된 부분이 대신증권이 20영업일 이내에 단 한 개의 계좌만 만들었다면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도 편하게 계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카카오뱅크와 신한계좌를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 겁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새로 만들면 그 자체로 또 20일 제한에 걸리게 돼요. 계좌 개설 관련해서는요. 각자가 만들어야 하는 계좌가 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 다를 테니까요. 헷갈리면 댓글 한번 다시 남겨주세요. 넘어가서 청약 수수료를 증거금에 더해서 입금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청약 수수료는 환불 시에 차감이 되니까요. 미리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10주 청약 시에 딱 150만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증권사별로 다르니까 쭉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만 온라인 청약 시에 수수료가 없네요. 그 밖의 업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모든 증권사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리고 배정 결과는 아마 20일 목요일쯤이면 대부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신한금융투자는요. 항상 환불일에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증권사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불은 21일에 되고요. 청약을 하실 때 환불금 받을 계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계좌로 보통 21일 오전 중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에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상장은 27일에 되고요. 상장일 장 시작 전 9시 전에 내가 청약을 했던 증권사 MTS를 접속해서 잔고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들어왔는지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나 안 보인다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다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정리하면 당연히 균등과 비례배정 주식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2일차 이제 4시 이전에 청약을 맞춰야 되니까요. 완벽히 예측을 해서 청약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청약 2일차까지 최대한 현황을 좀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경험상 2일차 오후가 되면 이런 대형 IPO들은 막 청약이 엄청 몰리면서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하곤 하더라고요. 이체가 안 된다든지 앱이 자꾸 다운된다든지 그래서 2일차 오후 1시 2시 사이에는 청약을 미리 마무리 해두는 것이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2일차에는 제가 1시간 간격으로 증권사별 청약 건수나 균등배정 주식수 비례경쟁률 이런 거 한 장의 표로 공유해 드리거든요. 5사 6입 적용 주식수도 계산해서 보여드리고요. 아마 실시간 경쟁률 방송도 여러 채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건상 동영상을 틀어놓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까봐 지나칠까봐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요거 보시고도 질문이 있으면 댓글 또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